안녕하세요. 진마켓골프의 파울신입니다. 골프스윙을 할 때 오버스윙이 나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버스윙을 어떻게 고칠까 이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버스윙을 하면서 스윙을 아주 골프를 잘 치는 분이 많습니다. 프로들 중에서도 오버스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버스윙은 신체의 유연성의 문제도 있고 습관에 따라서 오버스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버스윙을 해도 잘만 치면 거리를 많이 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폼이 그렇게 우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관적인 사슬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버스윙을 보통인 경우에 많이 교정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오버스윙을 꼭 일부러 고칠 필요까지는 없다. 또 고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상반되게 주장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버스윙은 궁극적으로는 보기도 좋지 않고 또 아주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는 고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오버스윙을 하는 7가지를 대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테이크웨어를 빨리 해서 오버스윙을 하기도 하고 또 손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백스윙을 하기 때문에 오버스윙을 하고 테이크웨어를 하면서 적절하게 오른쪽으로 체중이동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백스윙 탑에서 왼손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이 3개의 손가락이 그립에서 백스윙 탑에서 떨어지는 것 때문에 클럽이 넘어가는 오버스윙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어깨를 충분히 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백스윙 탑에 가면서 양팔꿈치 간격이 벌어지면서 클럽이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거리욕심으로 잔뜩 너무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버스윙을 하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이유 때문에 오버스윙을 하는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정확한 것은 프로에게 진단과 처방을 받아서 교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버스윙을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버스윙 교정법입니다. 가장 먼저 관상의 법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관상의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질량과 거리,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백스윙을 하면 클럽헤드는 뒤쪽 위로 움직이는데 계속 움직이려는 관상, 그런 성격,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딱 맞는 크기로 적절하게 스윙을 했다 해도 생각보다 클럽이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골프클럽의 무게나 길이를 우리가 스윙 중에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는 것은 관상 모멘트를 줄이는 방법이 백스윙 크기를 줄이는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관상 모멘트를 줄이는 세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백스윙 탑을 좀 낮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왼손 코킹을 9시 구간에 그러니까 왼팔이 지면에 평행이 될 때 90도 보다는 훨씬 작은, 심할 정도로 70도 정도로 코킹을 완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크웨어를 좀 더 느리게 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백스윙 탑을 낮게 하면 공을 치는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어서 공을 치기가 어렵습니다. 오버스윙을 하는 사람이 백스윙을 오버스윙을 하지 않고 공을 치려고 하면 관상 모멘트를 줄일 수는 있지만 공을 칠 힘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그 템퍼에 맞춰서 백스윙에서 꿀렁 넘어간 다음에 끌고 와서 공을 치도록 습관이 되어 있는데 시간을 단축을 시키는 바람에 공을 타이밍 맞춰서 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버스윙을 줄이려고 하면 공이 안 맞습니다. 그런 오버스윙을 줄이는 관상 모멘트를 줄이는 방법 중에 코킹을 좀 빨리 하는 방법 그래서 9시에 코킹을 완성을 해버리는 방법 그러니까 백스윙 탑에서 코킹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9시에 코킹을 완성을 하면 관상 모멘트, 클럽 진행하는 그런 진행해 나가는 속도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뒤로 클럽 헤드가 빨리 진행이 돼서 오버스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쇼다인은 빨리 손목을 써서 들어올리라 그리고 채가 길어지면 낮고 길게 들어올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코킹을 늦게 완성을 하면 관상의 법칙 때문에 관상 모멘트가 커져서 일정한 백스윙 탑을 적정한 백스윙 탑을 지나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버스윙을 합니다. 그래서 관상 모멘트를 줄이는 방법은 코킹을 좀 빨리 완성하는 것 그게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때는 90도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진할 짓 정도 그러니까 70도 정도 될 만큼 심하게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때 자칫 코킹을 하다가 오른쪽으로 최종 이동을 다 하지 못하면 어깨를 충분히 풀턴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회전을 시키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하기가 쉽습니다. 코킹을 일찍 하되 오른쪽으로 체중 이동을 잘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체중 이동과 코킹 강을 잘 완성하는 그 타이밍을 적절하게 잘 잡는 것이 백스윙을 잘 하는 아주 좋은 기술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백스윙을 어깨 높이까지만 낮게 하면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쳐왔던 익숙한 시간대로 공을 치지 못하고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공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짧아진 만큼 좀 더 시간을 늘리는 방법은 백스윙을 천천히 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보통 스윙 템포를 얘기할 때 백스윙을 할 때는 셋 그리고 다운스윙에서는 하나의 시간 길이를 가지고 3대1 비율로 스윙을 하는 것이 프로들의 이상적인 스윙 템포입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낮게 해서 단축된 시간만큼 느리게 백스윙을 함으로써 템포를 동일하게 맞추면 공을 치는데 문제가 없게 됩니다. 즉 백스윙을 좀 작게 해도 잘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좀 천천히 하면 스윙을 다 하지 않더라도 템포를 맞출 수가 있으니까 공을 잘 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행에 따라서는 또 몇 가지 더 처방이 있습니다. 첫째는 왼쪽 그립이 풀리면서 오버스윙을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왼손의 코킹이 9시에 완성되지 못하면 코킹이 완성될 때까지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클럽은 계속 진행이 돼서 백스윙이 커집니다. 코킹이 불안전한 상태에서 클럽이 움직이면 자칫 왼손 그립이 관성 모멘트를 잘 막아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왼손 그립이 백스윙 탑에서 펴지면서 오버스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교정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왼손 그립과 왼손 새끼손가락 사이에 티를 하나를 꽂아서 그립을 잡은 다음에 연습스윙을 하면 세 손가락 중지 약지 새끼 손가락에 힘을 주고 스윙을 하면 티가 빠져나가지 않는데 이게 떨어지면 이제 울렁 넘어가고 또 티가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티를 꽂고 연습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립 끝에 구멍을 그립 뒤쪽 끝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홀에다가 티를 꽂아서 백스윙 탑에서 티가 목표 반대 방향을 가리키도록 연습스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손이 세 손가락이 만약에 그립에서 떨어지게 되면 이게 그립 끝이 하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립 끝에 티를 꽂아서 백스윙 탑에서 목표 방향으로 그립 끝이 가리키도록 그렇게 백스윙을 완성을 하면 어깨 회전이 더 잘 된다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왼팔도 더 펴진다는 느낌도 들어서 일찍 얼리 코킹을 한 것과 함께 한 번 더 잠가주는 그런 단단한 백스윙 느낌이 들 것입니다. 다음은 오버스윙을 안 하는 방법으로 왼쪽 엉덩이 움직임에 집중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백스윙을 할 때는 클럽과 팔과 손과 오른쪽 엉덩이를 돌리고 그 다음에 왼쪽 어깨 이런 순으로 백스윙을 보통 합니다. 그런데 백스윙 타이밍을 볼 때 오른쪽 엉덩이가 돌다가 그 다음에 왼쪽 엉덩이가 회전을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른쪽 엉덩이를 백스윙을 할 때의 얘기입니다. 오른쪽 엉덩이가 회전이 되는데 그러다가 왼쪽 엉덩이가 따라서 회전을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백스윙을 멈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버스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 순간이 이 지점이 백스윙 탑이 되는 것이고 그 이상 하게 되면 오버스윙을 해서 파우나 균형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오버스윙 원인은 거리 욕심 때문에 지나치게 힘을 써서 크게 스윙을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오버스윙을 합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백스윙을 절제해서 일정한 템포로 공을 일관되게 치기 위해서 왼쪽 엉덩이 회전 타이밍에 집중을 해서 백스윙을 하면 오버스윙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왼손 엄지를 펴느냐 그러니까 펴는 것을 롱섬이라고 하고 줄여서 잡는 것을 롱섬이라고 합니다. 이 롱섬과 롱섬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엄지를 쭉 펴서 그립을 하면 코킹이 잘 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관성 모멘트를 줄이는 수단으로 코킹을 일찍 완성하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롱섬은 코킹이 잘 된다. 또 오버스윙을 하기 쉽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는 그런 그립법입니다. 만약에 왼손의 끝 세 손가락 그러니까 중지 약지 새끼 손가락이 풀리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라며 코킹을 올바르게 정확한 타이밍에 다 하지 못하면 롱섬이 오버스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롱섬을 하느냐 쇼섬을 하느냐 하는 부분은 자기에 맞는지 자기에 맞지 않는지 그런 걸 연습을 해보면서 자기가 맞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백스윙을 하면서 유연성 부족으로 왼팔이 다 펴지지 않으면서 그러면 어깨 회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린다든가 해서 어깨 회전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회전할 필요가 있어서 오버스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힘을 빼고 가볍게 맨 팔꿈치로 테이크웨이를 하면 몸통 코임을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팔이 부족한 백스윙을 보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몸통 회전을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오버스윙을 할 그런 오버스윙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유연성이 좀 부족한 시니어들에게 아주 많이 추천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맨 팔꿈치로 테이크웨이를 하는 방법 그러면 몸통을 많이 꼬게 되고 불필요하게 손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버스윙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골프스윙을 잘 하지 하고 못하고는 백스윙을 하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코킹각을 완성하는 것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스윙을 할 때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코킹각을 잘 만드는 것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체중이동을 다 잘 하지 못하면서 너무 빨리 코킹각을 만드는 것도 문제고 또 체중이동이 오른쪽으로 충분히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물론 쇼다인은 원축, 하나의 축으로 그 자리에서 두는 성격이 있어서 쇼다인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오른쪽으로 체중이동을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코킹각을 너무 빨리 만들어도 그 스윙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체중이동은 타이밍 맞게 잘 하면서도 코킹각을 늦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적절하게 체중이동을 하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코킹각을 만드는 것이 스윙을 잘하는 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체중이동과 코킹각의 타이밍에 또 그 정도에 대해서 신경을 잘 쓰고 조화롭게 잘 하면 상체, 하체, 팔과 몸통과의 연결성을 굉장히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오버스윙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체중이동이다, 또 압력점이동이다 이런 개념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백스윙탑에서 쉬었다가 공을 치는 연습을 하면 오버스윙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버스윙을 하면 보통 꿀렁 넘어갔다 다시 끌고 와서 쳐야 되기 때문에 2단스윙을 하게 됩니다. 이미 너무 빨리 백스윙을 탑을 만들었으니까 공을 치는 템포를 맞추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는 힘을 들여야만 다운수윙을 합니다. 체가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던 운동을 갑자기 멈추고 방향을 틀어서 다운수윙을 백스윙을 줄여서 하는 경우입니다. 백스윙을 줄여서 가던 운동을 멈추고 방향을 틀어서 다운수윙을 하려면 파워가 아주 크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2단스윙을 해서 허리와 다리를 지나치게 힘이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관성모멘트를 플러스 모멘트였던가 백스윙은 마이너스고 다운수윙은 플러스 모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플러스 모멘트로 갑자기 바꾸려면 그만큼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백스윙탑에서 1초라도 정지 동작을 한 후에 다운수윙을 하면 관성모멘트를 백스윙탑에서 멈출 때 제로가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다운수윙을 할 때 꼬여있는 몸만 풀어주면 공은 잘 맞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초를 치었다 쉬었다 백스윙탑에서 쉬었다 치는 그런 연습을 하다가 점점 2초, 1초 이렇게 단축을 해서 연습을 하면 백스윙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을 잘 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 3대1의 템포 비율을 생각을 할 때 백스윙이 좀 빠른 편이면 그러니까 백스윙이 보통 1.2초다 그래서 3대1이다 그러면 다운수윙을 0.3초에 친다 그러면 거기서 0.3초든 0.2초든 조금이라도 일시정지를 한 다음에 쉬었다가 다운수윙을 그런 연습을 하면 백스윙을 줄이면서도 오버스윙을 하지 않으면서도 공을 치는 타이밍을 잘 맞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백스윙 탑에서 멈추는 것을 연습을 하면 탑에서 팔과 손, 어깨, 엉덩이 위치를 잘 지켜서 백스윙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백스윙 탑에서 쉬는 문제와 백스윙을 할 때 속도를 천천히 해서 들어올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백스윙을 줄이면서 타이밍을 그러니까 백스윙 템포를 전체적인 시간을 맞추는데 초점을 맞춰서 오버스윙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거리 경쟁의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생각의 문제가 오버스윙을 유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멀리쳐라 이렇게 뇌가 명령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체는 긴장을 하게 돼서 더 빠르고 크게 스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더 크게 몸을 회전하고 힘껏 치려고 하면 오버스윙을 꼭 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엉키게 돼서 훅을 내거나 슬라이지를 내고 공을 정확히 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버스윙을 할 때 사실 그냥 좀 가볍게 치겠다 좀 과장되게 얘기를 한다면 그냥 100m만 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오버스윙을 줄여서 굿샷을 더 자주 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성이 안 차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리를 좀 더 내려고 하다가 방향이 틀어져서 스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그런 경험을 합니다. 백스윙을 점점 느긋하게 줄여서 힘을 빼고 쳐서 페어웨이만 지키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하면 오버스윙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버스윙을 줄이면 공이 잘 안 맞는 그런 이유는 템포가 예전과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폼이 바뀌어서 안 맞는다는 그런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근육신경이 새로운 템포에 익숙해질 때까지 그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연습을 해서 반드시 오버스윙을 고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스쿼를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드 나가는 기회가 아무래도 많이 줄어들게 되는 이 겨울철에는 오가슴을 고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가슴을 많이 줄여서 더 좋은 폼을 갖고 더 스쿼를 내는데 많이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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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